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1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변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성서적으로 바꾼다 이 표현을 좀 더 성서적으로 적합하게 보합시키면 이거를 품성의 변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품성의 변화 캐릭터의 변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변화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생일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지방의 사람들은요 생일의 어떤 잔치나 축하보다는 그 사람이 삶의 어떤 태도나 행실의 변화가 생기면 축하를 해준대요 우리는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시아가 돌이 되었을 때 꽃을 하나 선물을 해주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해피 버스테이 투 유 노래를 불러주고 이제 할머니가 만들어준 이 케이크, 통밀 빵 케이크,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를 해줬어요 이렇게 많이 컸죠 벌써? 많이 달라졌죠 이때는 말도 잘 못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거의 잘 못했을 테니까 저는 이 웃음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감동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의 웃음일까? 아이는,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신녀사님도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환우분들과 같이 이렇게 시온의 농사에서 만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날을 이제 같이 축하해 주셨는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한 살을 먹고 돌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하죠 1년 동안 보호해 주셨거든요 옛날에는 참 많이 죽었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8명, 9명, 10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몇 명은 죽고 그렇게 이제 자라났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호적도 출생신고도 안 올리는 아이들도 있었대요 전 들어서 알아요 맞춰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8명 나면 우선 좀 기다려보고 하자 1년 살아보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돌이라는 기간을 참 사람들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이야기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죽음을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들을 견디고 나서 1년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1년 혹은 생일 이런 게 사실은 특별한 날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내 노력 없이도 오는 거고 내 어떠한 그 수고 없이도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사실은 축하해 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맞죠? 원주민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축하해 줄 만한 일은 뭘까요?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었을 때 그때 축하해 줄 만한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성이란 즉 생활의 우리 삶의 변화란 품성이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우리가 어떤 품질이라고 하는 어떤 물품이나 식품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있죠 질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도 이제 가격에 따라서 뭐가 정해져요? 사실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물건의 질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싼 것이 무슨 떡이라고 그래요? 비지떡이라고 했죠 비지떡이 맛이 있는데 싼 것이 비지떡이래요 근데 싸다라고 아니면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질이 좋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품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싼 피아노, 비싼 피아노 그렇죠? 좋은 음식, 좋지 않은 음식 그러면 우리가 보통 씨앗 아니면 또 곡식, 옥수수나 과일이나 이런 것을 좋다고 할 때 야 과일의 품질이 좋아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여기 뭐가 좋다고 하죠? 보통 품종이 좋다 이런 말을 하죠 품종이 그래서 품종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이게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요 우리 KKS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통적인 건 시간이 알려져요 시간이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있어요 맞죠? 시간이 지났을 때 당장은 못 느낍니다 짝퉁이나 그냥 화려한 것들 당장 볼 때는 못 느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 좋은 것과 진짜 나쁜 것은 차이가 확연히 나요 색이 바뀌고 내구성이 바뀌고 그래서 품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었을 땐 모르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을 때는 확연히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똑같은 보리수인데 더 신 것이 있고 단 것이 있고 똑같은 옥수수인데 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품성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자질 혹은 또 마음의 상태 이것을 품성이라고 하는데 플라톤이나 철학자들은 이 품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품성을 사람의 미덕이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미덕 중에 자질이라고 하죠 도덕적인 미덕과 실천적인 미덕 그래서 이러한 자기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삶의 절제와 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자질 이것이 결합해서 그 사람을 형성하는 것이 품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품성에는 참을 수 있는 사람 또 나눌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 원칙에 철저한 사람 이 품성의 미덕을 보면요 쭉 그런 게 있어요 철학자들도 이 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품성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성의 변화가 없이는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도 품성이 바뀌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품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품성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어른에게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가려진 막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가 더 이상 나를 감싸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다 보여주게 되죠 그렇죠? 보여주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어느 시절에 나를 감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속에는 똑같은 죄와 똑같은 욕구와 똑같은 미움과 똑같은 어떤 욕설이나 이런 악한 마음들이 가득한데 단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어요 단지 포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을 품성이라고 다 보지 않습니다 진짜 품성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죠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참아야 된다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맞죠? 자신을 보면 남에게는 감사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게? 왜냐하면 품성은요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품성은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오늘 품성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성은 품성은 우리의 습관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바꾸기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왼쪽에 있는 변화 오른쪽에 있는 변화 두 변화 중에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변화예요 꼭 살 빼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다 이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젊은 시절을 지나고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면서 바뀌면서 그 절대적인 것 하나를 뽑는다면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변화 사람은 끊임없이 태화되고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진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점점 고상하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품성은 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품성은 힘이다 결국 우리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권력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품성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덕, 아름다운 미덕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 때 형성이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신앙의 본질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앙의 본질 도대체 신앙의 본질은 뭘까? 기독교인들이 혹은 또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신앙의 본질이 뭐지? 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단어예요 칭의 이것을 한자로 그대로 표현해보면 일컬어준다, 의롭다고 이런 말이에요 너를 의롭게 말해줄게 제가 죄투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것에 대해서 자꾸 거기서 헤매이고 허우적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칭의를 통해서 결정적인 영화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변화와 그렇게 고정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근데 그 사이에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사이에 필요한 게 그게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있고 그래야 결과가 나타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러한 가운데의 어떤 부분 없이 그냥 무조건 믿고 하늘을 하러 가려고만 생각해요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신앙을 굉장히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요 하지만 성화는 하루나 한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업입니다 매일에서 나의 죄와 투쟁하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느끼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흐려지면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전혀 우리에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성화라는 단어를 제가 다른 표현으로 품성의 무엇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품성의 변화 아무리 봐도 내 성격과 우리가 보통 품성을 타고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질 플러스 내가 형성되는 자질이거든요 타고 났을 때 물려받았던 좋은 자질과 또 내가 갖고 나가는 형성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원에다가 정원에 나무를 심잖아요 정원에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만 막 많이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만 막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없겠죠? 근데 그 나무를 심은 나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심은 나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갖고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나무도 전지해줘야 되고 이렇게 갖고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갖고는 작업을 뭐라고 우리 앞에 와서 좀 그 갖고는 작업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마음의 정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정원 하나를 갖고 있대요 마음의 정원 근데 그 마음의 정원에다가 내가 필요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심어놓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심어놓을 수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심어놓고 보통 심는 건 많이 우리가 심습니다 이것저것 심어놓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요 마음의 정원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의 잡초가 막 올라오고 그 본질의 것이 흐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틀어지게 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시간과 힘과 그러한 여건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심어진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면 지금 이 순간 배워버리고 다시 심으셔야 돼요 다시 심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심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빨리 골라서 심어가지고 정성스럽게 가꿔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미술을 진짜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고요 미술 시간이 되면 제일 싫은 시간이 뭐냐면 내 그림이 완전 유치원생 같은 그림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도 없고 자지도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도화지를 한 장씩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없애버리고 그럼 어떨 때는 획 하나만 긋고 잘못 그려도 안되겠다 해서 찢어서 뭉쳐 버리고 버리고 하다 보면 마지막 한 장이 남을 때가 있어요 딱 한 장 마지막 남은 도화재 한 장 그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이거 한 장인데 잘 그려야지 때로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한 장의 도화재 같은 내 마음의 정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정원을 꼭 잘 가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품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무엇은 써 있어요 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의 무엇대로 기억나세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라고요? 보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도화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 유일한 보물이 뭐라고 써 있어요? 유일한 보물이 품성이래요 유일한 보물이 이것만 있으면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품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도화하는 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형성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회복 사업이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목적이래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건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마음속 깊이 변화를 원해요 이대로 살기는 싫다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사실 크리스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음 예수님이 오신 깊은 소식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내 원래의 것에 자제,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요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습관이 반복되면 무엇이 된다 보통 우리가 기질이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나쁘다기라고 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들도 있고 기질이 좀 굉장히 포악한 사람도 있고 기질이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타고 날 때부터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극복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 반복된 형성입니다 습관이 반복된 형성 내가 오늘부터 내 기질을 바꾸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것을 자꾸 습관화시키겠죠 10번, 20번, 30번, 40번 막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품성이 바뀌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사람이 기질은 바뀌지 않아 막 이런 말 하죠 사람이 바뀌기 힘들어 바뀔 수 없어 그 사람 바뀌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전혀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람의 기질과 사람의 태생이나 사람의 그러한 성품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관심이라는 게 있죠 관심 내가 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심이 무엇이 될까요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형성이 되죠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드디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가 된다고요 품성이 되고 품성이 아 써있네요 품성이 운명이 돼요 결국은 관심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의 운명이 돼요 내가 지금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자연치유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에 관심이 있는지 봉사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관심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관심들이 결국은 나의 생각의 한쪽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앉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기억의 체계 속에서 기억나게 만들어요 관심 있는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집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연애할 때 관심 있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죠 내가 어디 좋은지 봤을 때 그게 자꾸 생각나죠 관심 있는 차 생각이 나죠 관심 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 그 사람을 좋아해 그 집을 좋아해 그 빵을 좋아해 맞죠 그 차를 좋아해 이렇게 관심을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하게 된다고요 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행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행동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하나가 습관이 돼 버려요 모방하게 되고 뭔가 그것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돼 있네 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딱 굳혀지면 그것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품성을 개발해야 할 분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품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운명이라는 게 그냥 정해진 그 목숨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맞죠? 운명은 우리의 관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요셉의 운명이라든지 그 요셉이란 사람에게 그 운명이 만들어진 것은 요셉이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노력하고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운명 식생활과 품성의 관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식사에 대해서 신중한 주의를 해야 한다 하나님 백성이 육식에 대항해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내게 제시되었다 육식을 함으로 동물적인 성질이 강화되고 영성은 약화된다 엘런 화이트는 이 교회에 보내는 건면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것이 단지 이 질병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육식을 하게 되면 동물적 성질이 강화되고 영성이 약화된대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우리의 무엇을 또 자우할 수도 있어요 품성을 자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먹는 음식이 여러분들의 성질 성격 품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성이 한 분야만 있다면 참 쉬운데 품성의 면은 도덕적인 면과 아니면 또 그렇죠 여러 면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품성의 완성이라는 표현은 그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복합적으로 완성이 되는 웃기만 한다고 품성이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자를 수 있는 것도 품성이고 때로는 자기 원칙을 고수하는 것 품성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는 것도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건강을 증진시키지 않는 습관은 뭐라고 했어요 건강을 증진시키지 않는 습관 많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한다든지 뭔가를 섞어 먹는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이런 습관은 어느 것이나 보다 높고 고상한 기능을 퇴화시킨다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한 그릇된 습관은 사상과 행동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인 성질을 강화하여 그 성질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지배하게 된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 식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종교적 형태를 띠는 대부분의 것들이 음식을 깨끗이 먹자 다 포함되나요? 포함되잖아요 어떤 명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인도의 아니면 불교의 다 모든 종교나 좀 뭔가 마음을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항상 나쁜 음식을 먹지 말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우리 몸의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먹고 마시는 데 대한 그릇된 습관이 사상과 행동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식생활이 잘 형성된다 이 말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당신의 강력한 진리의 검으로 세상에서 분리시킨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음식이 있었고 정의해 주신 의복이 있었고 정하신 삶의 패턴과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구별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구별된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는 표현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구별시켰을 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원래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다 이게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백성이 다른 이교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삶이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삶이 뭐냐면 절제하는 삶이거든요 절제하는 삶 그런데 사람이 이 절제의 어떤 부분이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막 나간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동성애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질병이 들어오고 정말 방종이 들어오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과 패턴 속에서 이 구별되고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자유를 추구하고 끝없는 방종을 추구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먹는데 부절제하는 것은 써있죠 먹는데 부절제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좋은 질의 음식일지라도 신체 조직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이며 보다 더 예민하고 보다 더 거룩한 정서를 마비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먹는데 부절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체 조직에도 약화를 시킬 것이지만 거룩한 정서를 마비시킨대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가져오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성경 100번 천문 읽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 것만 읽을게요 진리의 빛을 받고 따를 때 그 빛은 진리로 성화되는 모든 사람의 생애와 성품의 온전한 개혁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여러분 정말 변화를 추구한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고 해야 될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품성 변화 품성 변화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지금 현재는 내가 그것을 바로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가꾸고 형성을 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의 정원처럼 그러면 이 첫 번째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몇 분 안에 해결된다? 5분 안에 해결된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교만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포기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그 이기심과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두 다 해결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이기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그랬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라면 타인 중심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해요? 이타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사단의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교만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예수님의 정신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제가 삶의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여섯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이제 사람의 삶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있어야만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가 왜 안 바뀌지 내 기질이 안 바뀌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내 생애 속에서 바뀌는 점이 별로 없었다 내 생애가 안 바뀌고 내 삶이 안 바뀌고 내 식욕이 안 바뀌고 내 모든 것이 안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내가 몇 가지를 바꿀 수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었을 때 진리를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것들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사소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내려놔줘야 돼요 그것은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주 작은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요 그래서 본질의 것이 흐려져요 그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나는 이것을 추구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이것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뭔가 오늘 집 정리를 청소를 해야지 그런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손님 맞을 준비하는데 뭔가 신발장 안을 정리하다가 뭔가 나왔어요 또 그것으로 하게 되면 네 본질의 것이 흐려지고 그쪽으로 신경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나의 본질의 것을 흐리지 않는 흐려뜨리는 사소한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신경 안 써야 돼요 너무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기쁨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염려가 많을 때 생활에 염려 이것은 누구나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생활에 염려가 지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내가 만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오늘 아침에 만나는 사람과 형성이 돼서 그 어떠한 만나는 사람과 그것이 상황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내가 어떤 장소에나 어떤 그 곳에서 근데 그것을 보통 우리는 좋은 일이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만 좋지 않은 일이면 어떻게 해요? 재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받아들이자? 섭리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화천금을 줬는데 나에게 많이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에게 아직 하나님이 줄만한 내가 그릇이 안 됐으니까 나를 더 키워주시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와요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시간들을 못 참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누군가 뭔가 안 되면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빨리 그것을 찾아내버려야 돼요 하지만 내가 만나는 상황을 섭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변화가 이르러 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방식이었어요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고 끌려가고 그랬는데 그때 요셉의 마음 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원한과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데 요셉이 그것 대신에 무엇을 받아들인 줄 아세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 대신에 걱정과 원한과 분노를 아니면 미움을 선택하는 대신에 무엇을 받아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섭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언제 나타나요? 사람은요 그 말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왔을 때 우린 죽을 죄인이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무서워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무서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그 섭리를 말해주고요 나를 이곳으로 판 자는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서 내가 고생을 하고 했지만 내가 용서해주고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음속 깊이 용서라는 게 그 바닥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이 툭 나왔을 거예요 나는 용서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내가 온 것이 아니니까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의 본질적인 품성이 무엇인지 요셉의 품성을 쌓았던 그것이 어떤 재료와 어떤 자질이었는지를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 모든 부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섭리가 될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명감을 갖는 겁니다 사명감 의미 없는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감 속에서 삶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명감이라는 것이 부여가 되면 굉장히 놀라운 힘이 생겨버립니다 사명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예절이도 그렇지만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변화는 달라집니다 사명감을 갖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다섯 번째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자아와 존재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항상 나쁘다, 다르다, 틀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악해 보이면 그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사람의 품성과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나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품성이 미덕에서도요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꼭 남을 막 악하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을 시켜야 돼요 내 주위에 누구를 흉을 보거나 비난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러면 내가 먼저 그것을 좀 막아줘야 돼요 그건 나에게도 해롭지만 그 사람에게도 해로워요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다 보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내가 기준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모든 말들을 차단해 주는 것 저는요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남말 안 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나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덜하고 많이 하고 차이지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거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 재밌거든 사실은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남 흉 보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의 눈 속에는 물을 빼지 말라고요? 티를 빼지 말라고요 네 눈에는 드보가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내 마음 속에 가져와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 여러분 꼭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딜 가기 위해서 아직 이 부분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품성이 바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병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질병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약이 돼요 최고의 약 좋은 품성, 올바른 품성을 꼭 형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꾸덕 눌러주세요 일단 눌러주세요